무석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금전에 조금 손실이 있다 그래. 후반기에. 왜냐면 지금 나라가 지금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 형아야들이 뭘 이렇게 준비를 많이 오래 했을 거야 했는데 이번에 나라가 이렇게 홍영모 엄마처럼 이런 전염병이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하반기에는 조금 힘들 거다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 그래도 내가 살 구멍은 다 찻구들 있다 그래. 근데 금전우는 조금 희박하기는 해. 힘들다 그래. 분명히 힘들다 이래. 어 25살짜리. 형아들이 힘들다 그래. 형문아들 통계적으로 봐줄게. 37의 형문아들은 나쁘지는 않다. 오 시원하지 이것만 계속 나오지. 근데 나라가 진짜 힘들긴 힘든가 보다. 근데 37의 형문아들은 그다지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조금 칠팔월달을 기다려. 사업은 확장은 하지 말아. 오히려 됐든 간에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읽고 나가야지만 그래도 평균 유지는 한다 그랬어. 근데 오히려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래도 칠팔월달 되면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마흔 아저씨들 아줌마 아저씨들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별로 구다지 좋지가 못하다 그래. 이거 봐 이것도 파란색이지 대박이지. 왜냐면 나라가 지금 다 문 닫았잖아. 어디 지역이라고 딱 특별하게 말은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한 고울이 이렇게 문을 닫았잖아 다 그러니까 경기가 솔직히 다 안 좋고 어디 지역은 지금 저기 뭐야. 마흔아홉 살 아줌마 아저씨 아들은 이거 여기 여기 조심해야 돼. 안 좋은 기운이 많이 흘러 안 좋은 기운이 많이 흐르니까는 아무튼 몸 같은 거 조금 조심해라 그랬어. 그리고 폐 쪽으로 이런 게 조금 기관지 쪽으로도 지금 안이 좋고 이러니까 아홉 수에 걸리는 게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라 아무튼 몸수가 안 좋다 몸이 안 좋으니까 돈도 금전도 당연히 안 따라오겠지. 61 어른들은 대체적으로 금전은? 금전은 나쁘지 않아 건강운도 그렇게 딱 나쁘게 나오지는 않아 그리고 부부간의 어르신들 괜찮아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쁘게는 안 나와 빨간 거 좋은 거 근데 61에 이번에 윤달이 있다고 해서 산소 이런 거 옮기고 묘탈 옮기고 이런 거 있잖아 육십 하나 정도 되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요 정도를 하면은 그래도 탈이 없다는 거를 좀 가르켜 드릴게 자 상을 준비하는 거야. 만약에 할머니에 산소 있고 할아버지 산소 있고 어머니 산소 있고 아버지 산소가 있다 그러면 산소 묘. 그 봉우리마다 상을 하나씩 준비하셔. 첫 번째 상 그 도당의 산신상을 먼저 준비해. 이만 이만해서 이렇게 갑니다 잘 있다 갑니다 저희 조상님들 잘 있다 갑니다 하고 그 산신에 먼저 인사를 하고. 그거를 먼저 이제 술 다 하고 인사 남배하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그렇게 상 따로따로 하나씩 똑같이 삼색과일 그냥 포 하나 그리고 그냥 소주 석 잔 이래서 이만 이만해서 이렇게 가십시다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가요 하고 이렇게 고하고 나면 그나마 탈이 없어. 마흔아홉 같은 경우에는 몸수 진짜 건강들 많이 살피셔야 될 것 같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몸에 이제 표적이나 지기받았을 때 꽤 좋지가 못해. 그러니까 진짜 어디 아시는 데 있으면은 가서 진짜로 떡사리에도 담가서 대수대명이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봄아홉을 쓰겠습니다. 봄아홉은